이를 살펴보게 되면 뭔가 숨겨야 될 게 많은 모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대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국힘당의 당내 경선의 이름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제 머릿속에 분명히 남아있거든. 그 당시에 홍준표 여름 후보가 윤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처가 쪽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울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 의견을 필요했던 것을 제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종류의 일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서울의 중앙지검장은 가장 중요한 이름은 요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기본적으로 윤석열 라인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서울 중앙지검장을 임명할 때 얼마나 심사숙고했겠습니까 첫 건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전진 배치했을 건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 하고 전부 수사량을 갈아버렸다는 이야기는 첫 건조차도 여러분들 본인이 원한 대로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왜 움직이지 않았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야기죠 충분히 덮을 수 있으면 왜 덮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겠냐 이야기죠 그리고 이미 지금 살아있는 권력인데 아무리 힘이 빠졌다 빠졌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라인들이 대통령의 의중이나 그런 걸 생각 안 하겠냐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할 정도가 되게 되면 그러면 뭔가 이렇게 본인들이 이걸 그냥 덮었다가는 어려워지겠다는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이 문제가 그냥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에 보시게 되면 조선일보 사슬 하단에 김건희 여사 수사지휘라인 전격교체 꼭 지금 했어야 했나 이것도 굉장히 크게 정권의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라인을 다 교체를 해버렸다 그럼 누구라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왜 그렇게 무리한 조치를 취할까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여러분들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현 상황에서 지휘라인을 다 바꾼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수수 의혹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지휘라인을 다 바꾼 것이다 일반적으로 검사장급 인사는 보통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이루어지고 그 시기도 지났고 특별히 인사 필요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박성재 법무장관이 2월에 취임한 직후에 인사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 민중수석 이름 등장하면서 바로 이름들 인사를 단행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김 여사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지휘라인을 다 교체한 것이다 다른 배경이 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삼척동자도 이러면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난 거거든요 송경호 지검장은 처음에 윤석열 라인이었지만 올해 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다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한때 이름들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라인이고 한동훈이 윤석열 라인이지만 그 사람들은 다 앞으로 가야 될 세월들이 많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나 이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송경호 지검장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부분을 이걸 수사를 해야겠다 한 것은 본인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측근조차도 여러분 이렇게 등을 돌릴 정도가 되어버린 거죠 송경호 지검장을 교체하려고 했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에 반대해서 무산됐다는 이야기다 이번에 이원석 총장을 보좌해온 대검 참모들을 대거 교체하고 이거는 처음 아는 거네요 송경호 지검장까지 정격 교체하면서 모두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개 여러분 권력이 힘을 잃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되면 검찰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책임자로 앉힌 모양이다 이제 측근을 임명했다가 잘 안 돌아가니까 이제 측근 중에 최측근을 임명한 거죠 이 이야기가 그냥 묻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어떻든 간에 여기 보시면 삼척 동자도 판단할 수 있는 일을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사람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우리 아이들 미래가 경각에 달렸다면 큰일입니다 눈뜨고 당한다는 말은 이럴 때 쓰이나 봅니다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인 시각은 다르겠지만 오비일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위안에 정격 교체한 것은 누구든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인님은 아주 뭐를 당하려고 작정을 했네요 이번에 뭐를 당하면 보수는 괴면이라는 아예 멸망입니다 그걸 당하든 당하지 않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거부정을 덮는 순간 보수는 끝이 난 겁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더라도 사람들은 잘 안 믿을 겁니다 이제 가두리 양식장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두리 양식장에 선거를 덮기로 여러분들 여당 사람들하고 윤 대통령이 결정하는 순간 벗어나기가 힘들게 돼버린 거죠 여론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제가 오늘 이 사슬을 보고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쭉 사슬을 다 읽었습니다 그 댓글을 어떻든 간에 여기 계시던 아침 해살림처럼 그 양반이 어찌됐든 관심이 없는데 그 양반이 어찌됐든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약속을 어긴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양반 뒤에 또 전개되는 일이 우리한테 직접 피해를 줄 수밖에 없으니 그게 딱 한 거죠 아무튼 오해를 사고도 남을 만한 그런 조치를 취한 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라고 바보 천치가 아닌데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 대개 국민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질 것이다 그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경호 여러분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연을 교체해야 될 정도가 되면 다른 큰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볼 수가 그런 조치를 취하기가 힘든 거죠 자